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늘에서 용암이 떨어지기 전에 아이템을 구해서 탈출하라는 탈출을 하는 탈출 맵 뭐였지 라바 이스바 어쩌고 스페이스인가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탈출 맵인데요 이게 좀 나온지가 오래됐어요 2012년에 나온 탈출 맵인데 한번 지금부터 어떤 탈출 맵인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어허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데요 내려가겠습니다 오우 멀티플레이어 스폰 위쪽이 멀티플레이어 스폰이라네요 이 사람 이 맵 이름 그리고 제작자가 써있고요 이스페 이스페이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주소 같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설마 이 발판을 밟으면 이 발판을 밟으면 게임이 시작되는 건가요?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룩업 배럴 스타트 러너링 하늘을 봐? 위를 보라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여기서 아이템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아이템을 캡시다 어 빨리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아이템을 캐야해요 용암이 흘러내린다 안 돼! 여러분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우린 여기를 탈출해야 해요 어 거의 다 내려온다 좀만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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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상자 있어 잠깐만 코코아콩 닭고기 돌돌끼 삶 아 공캥이 어 뭐야 이건 왜 여기로 올라가니 바빠 바빠 좀비가 있나봐요 좀비가 있나봐요 좀비가 있나봐요 좀비가 오기 전에 빨리 캐야해요 어서 어서 얼마큼 떨어졌니 다 떨어졌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떨어졌다 나 도망가야해 이거 불칩 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캐다 일단 안 돼 아 용암이다 용암 된다 용암 된다 여러분 내가 이걸 들었는데 이쪽을 캐라 했어요 분명히 안 돼 살려줘 어떡해 안 돼 용암이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이걸 어떻게 가야 하지?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하니 어떡하니! 집도 못 나가! 아니야 우리에겐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기본적이게 일단 최대한 빠르게 저기를 막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제발! 됐다 비친다! 제발 아니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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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다시 한번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보자! 저기로 망했어요! 망했어요! 우리의 집이 복과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집이 망했어요! 다시 해야되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왜이리요? 이거 다시 왜이리 어렵니? 다시 여러분들 레드스톨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자! 갈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 이걸 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금만 캐고 하늘을 봐 하늘을 봐 구멍이 뚫려 용압이 없다! 뭐지? 게이득 게이득 용압이 없어 어? 어? 용압이 없어! 마음 편히 해도 되겠구만 마음 편히 해야지 오케이 자 이것도 캐고 어 뭐야 발광석에 있어 뭐야 안 돼! 용압이 흐르고 있어 알고보니까 용압이 보이지 않는 버그에 걸렸다 이건 게이득이 아니다 큰일이다 이거는! 누가 지금 오른쪽에 뭐가 있대 뭐가 있는 거죠? 으야 안 돼! 으악! 살려줘! 누가 분명히 뭐가 있댔는데? 소갓댁 이런 개거지같은 소갓댁 이런 개거지같은 아야 곡괭이도 안 만들었단 말이야 누가 끈적이 있다 예수 제발 미소야 침착해 미소야 침착해 미소야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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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지금 시작이다!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침착해 오! 휴! 오! 휴! 반갑습니다 오우! 드디어 탈출했네 오우! 드디어 탈출했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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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오! 양털! 그다음에 거미줄, 실 양털, 수박씨, 거미줄 형 자 아니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오! 자 들어갑니다 아 떨려 이거 또 뭐 있는거 아니야? 또 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属이 어어이C 또 뭐 있을거 같애 야구만 여기구만 여기서 이제 자원을 구해야하는거야 그래 자원을 구하자 석탄 석탄 석탄을 캐야돼 돌도 캐고 아 이거 혹시 저거 침대 침대 만들라고 혹시 침대 만들라고 준건가 침대 만들어야겠다 침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애 침대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양털이 하지만 이거다 분명히 실을 해서 나보고 칼을 만들라는거야 칼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양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침대를 이렇게 해서 침대를 깔고 다니라는 거겠지 자야겠어 휴 침 어휴 다행이야 우린 살았어 다시 그럼 용암이 위에 있다 용암이 바로 위에 있다 저걸 부시면 용암이 흘러내리겠지 나는 도망가야 해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어 돌고깽이를 만들거야 이거 근데 어떻게 부셔야되잖아 결국 이거는 만들면 안되는거 아니야 좀비 소리가 난다 좀비 소리 난다 불안하다 지금 어 철 철 어 아싸 철 침대요 무시지 다시 설치할까 침대 다시 설치할까 잠깐만 좀비다 좀비다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나 좀 잘게 얘들아 나 잘게 잠깐만 나 좀 잘게 지금은 밤이 아니라네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어 너네를 잡으면 되는거냐 너네끄만 좋아 다 죽여바리야 헬로어 없어요 당신들 대미가 세네요 어 황자 어 익히지 않은 생소가 철구깽이를 주었다 이걸 부수자 좋아 어 여기 길이 있구만 뭐하는 길이지 어 철 철 침대 저거 버려 저거 버려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을거야 철 닥해 닥해 오 철 개많아 어 뭐야 뭐야 무슨일이죠 뭐야 뭐야 무슨일이야 뭐야 어디가 터진거야 지금 뭐야 어디가 터졌지 불안해 불안해 자야해 이건 자야해 이건 자야해 이건 자야해 이건 자야해 안녕히 주십시오 여러분들 전 잘겠어요 잘거에요 됐다 휴 가자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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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졌어 좋아 다시 깊숙히 들어가보자구 깊숙히 들어가보자구 석탄 석탄 후 후 아 바지 입어야 돼 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할 수 없어 좋아 후 들어가자 후후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사냥터인가 거미줄이 있구만 설마 또 침대를 만들라는 그런 어 잠깐만 아 여기가 길 맞지 아 불안해 또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섭다 간다 어 뭐야 몬스터가 안 떴어 나이스 야 이득 이득 아싸 안전하다 안전하다 지금 히힛 거미야 떠바라 아싸 다이아몬드 초고화 밀 아싸 먹을거 줬다 후잇 메롱 몬스터 떠바라 떠바라 안아쁘지 안아쁘지 안아쁘지롱 안아쁘지롱 공격해봐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몬스터는 안 뜨네 찐따들아 근데 무서우니까 깨버려야 해 갑시다 으흥 여와도 길이구만 오 스켈레톤 이다 나 철칼 없은디 니들끼리 싸워 이 자식들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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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와오오오오오오이 자식들 내 바지를 벗킬려고 하던 야할놈들 너네네 바지를 벗기기 위해 지금 죽이는거지 흐엑 아니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안전해 안전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나의 사냥을 시작하지 이제 나의 사냥을 시작하지 죽여버렷! 화! 화두! 카밤! 빠빠빠밤 나이스! 아우 정말 쉽네요 심장 좀만 더 올라갔다면 나는 죽었을거야 좀만 잘못만 빗나갔다간 난 이 세상을 떠났겠지? 하지만 괜찮아! 우린 이렇게 살아있잖아? 우린 이렇게 살아있잖아 안전하다고 이거 피 좀 채우고 가야겠다 철이 있다는데 피 좀 채우고 가야해 불안하다고 불안해 불안해 좀만 더 피를 채웁시다 좀비 소리가 나요 또 좀비 모드가 또 좀비가 있나봐요 여러분들 아 좀비 또 있어 아 개무서워 어 좋아 점점 지금 몸에서 화살이 떨어나가고 있어 좋아 화살들이 점점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좀만 해치자 철 구울까? 아니야 가자 여긴가? 어 상자 나이스 뼈 사과 철 그렇지 횃불 횃불 우리는 이 나무를 횃불을 만드는 데 써야해 어이 또 가야해 어 철철철 이거는 분명히 갑옷을 만들라고 주는 거 같아 무기를 만들자고 어 어 누구야 내 이놈 여기 있구나 이 년 이놈 내 이놈 다이아를 가지고 있구나 다이아는 나의 것이야 너 같은 놈한테 뺏길 수 없어 한 개 이거는 다이아카를 만들라는 건가? 이제 몬스터가 세질 것 같다 잠시 빠지자 에잇 네 이놈들 잠시만 기다리거라 다이아카를 만들어 오겠다 몬스터가 세질 것 같다 다이아가 필요해 좋아 우린 철카보다 다이아다 어 철가빠 입을 수 있나? 석탄이 없어서 굽지 못한다 들어가자 안녕? 너 따위 다이아로 부셔버릴 거야 일루와! 들어와! 일루와! 어! 이러지 마세요 저 배고파요 저 배고프다구요 떼지 마세요 딱 그냥 죽여발란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